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충격 발언에 워싱턴 정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채택을 했죠.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잘못된 것이다. 반쪽짜리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워싱턴 선언을 지지했던 미 공화당 위원들과 나아가 민주당 위원들도 존 볼턴 전 보좌관의 그 충격 발언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 채택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면 뭐 하느냐라고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은 존 볼턴의 워싱턴 선언 충격적인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지금 북교의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을 생각, 핵을 포기할 생각을 0.0001%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한국에 전술 핵을 배치해야 한다. 매우 시급하다. 뭐라고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존 볼턴이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강조했던 핵심이 있죠. 김정은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핵을 포기할 자가 아니니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 군사적 공격만이 북교의 김정은의 핵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존 볼턴 보좌관이 그동안 육자회담에 실패를 뭐라고 딱 집었습니까?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핵은 쉽게 말해서 아가리 파이터질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낸 거 아니냐. 당시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얼마나 꾸질함을 많이 들었습니까?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일리가 있는 충격 주장이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강력하게 핵협의그룹이 채택이 됐으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술 핵탄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언론들은 존 볼턴의 이 주장에 대해 양반으로 갈리긴 하지만 맞다는 미국 언론도 있고 틀리다는 미국 언론도 있지만 존 볼턴의 이런 발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한 거죠. 우리 국민들도 75% 이상이 대한민국 핵무장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존 볼턴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자체 핵무장은 계속해서 가속도를 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부상시킨 이 핵 자체 무장론을 앞으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죽어도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면 전쟁밖에 없다. 이런 워딩인 거죠.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이번에 이렇게 더 힐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동맹 7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워싱턴 선언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필요한 곳에 한참 못 미쳤다. 워싱턴 선언의 언건한 조치로는 북한의 노력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다. 한국의 여론은 점점 더 독립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라며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데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존 볼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이 미스터 윤, 당신 바이든 믿습니까? 이렇게 욕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면 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오히려 잠수함 배치보다 효과적. 전술 핵 배치는 매우 시급하며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존 볼턴은 워싱턴 선언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국의 실패. 미국이 김정은의 북핵 위협을 제거하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리하는 것에 그쳤다. 반쪽짜리라 그래서. 워싱턴 선언은 책임 있는 정치가가 아닌 관료들의 용어에 불과하다라며 북한 핵 억제를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 김정은의 북한 핵 억제를 포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든다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충격적인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존 볼턴 보좌관은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바이든의 반쪽짜리 노력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취약점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이, 미국의 공화당이 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을 재치가 있는지는 두고 볼일이다. 종합을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워싱턴 선언 핵 합의에 대한 워싱턴 선언 그건 반쪽짜리요. 반쪽짜리. 지금이 매우 시급하지 않소. 김정은이 저거 핵, 중국 계속 방치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 꺼냈으니까 지금 한국이 핵 보유구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전술핵이라도 지금 갖다 놀 수 있게끔 계속 빨리 움직여라. 움직여라. 저 김정은 죽어도 핵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충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워싱턴 정가, 미국의 언론들이 존 볼턴의 발언에 여러 가지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존 볼턴 보좌관의 주장 저는 굉장히 필요한 주장을 시기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